리삼 시스템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삼 시스템즈는 벨기에에서 설립된 안전, 보건, 환경, 규제, 준수,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서비스 기업입니다. 리삼 시스템즈는 마이크로소프트 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신 규제 콘텐츠를 결합해서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 및 화학제품, 사용자가 직면한 안전과 보건 환경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리삼 시스템즈는 소프트웨어 회사, 지원 및 규제 콘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회사 등을 인수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협회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화학물질, 특수화학물질, 화장품, 향수 및 향료, 세제, 도료, 코팅제, 플라스틱 및 에너지 산업을 위한 독보적인 EHNS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해당 산업 분야의 1,100여개 고객사가 리삼 시스템즈의 주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상업용 시장에 대해 50개 언어로 제공되는 규제 준수 안전 데이터 시트 및 라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터키, 루마니아, 브라질, 중국,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이탈리아, 한국, 호주 등의 지사를 개설해 그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리삼 시스템즈는 대표 소프트웨어인 XS와 퍼블릭힘, 컴플렉스테이션을 다양한 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EHNS가 필요한 화학물질 및 특수화학물질, 산업 및 특수 가스, 화장품, 세제, 향수 등의 분야에 특화된 시스템을 적용해 새로운 물질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규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은 빠르고 편안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가별 기준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리삼의 주요 역할입니다. 리삼 시스템즈 코리아는 지난 2018년 개설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EHNS가 필요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규제 준수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이 주 목적입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내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 등에 따라 적합한 솔루션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서포트합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MSDS 작성법 등을 가이드하고 발전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적극적으로 연구합니다. 리삼 시스템즈 코리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무 환경을 지향하며 업계에서는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으로서 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IT계열 안전규모, 화학, 영업관리 직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며 직무 역량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모두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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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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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